믿어주신 팬분들께 실망 안겨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봉사활동 열심히 지들이 무슨 연예인이야? 맨날 가라있게 알거 없고 하나라도 빠트리면 알아서 기는게 좋을까? 당근이잖아 누굴 속이려고 빨리 펴어 뭘 쳐다보고 앉았어? 담배있냐고 CD같을 것에 남는 거 한 장 있으면 믿어 찍지 말라고 이거 연예인 처음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날을 하거든요 개판이네 도대체 이병은 정체가 뭐야? 이별을 준비하는 거지 뭐? 임종 직전에 환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아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생의 마지막 부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어때? 괜찮죠? 우리 한 팀이네요 우리 한 팀이네요 I lost the other way I lost the other way